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다른 EV3를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는 마스터 EV3와 슬레이브 EV3가 있습니다. 마스터 EV3는 명령을 슬레이브로 보내는 장치이고 슬레이브는 마스터로부터 명령을 수신해서 수행을 하는 장치입니다. 마스터 EV3는 브릭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는 이 브릭 버튼으로 인해서 각각의 명령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모터가 정회전, 왼쪽을 누르면 B모터만 회전, 오른쪽은 C모터만 정회전, 아래는 B, C가 모두 역회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저번 영상에서는 대기블록으로 수신하는 EV3의 명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브릭 버튼이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블록이 아니라 스위치 블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블록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브릭 버튼에 측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브릭 버튼에 측정으로 하는 이유는 마스터 EV3에서 해당하는 브릭 버튼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 슬레이브 EV3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 버튼을 누를 때, 두 번째는 왼쪽을 누를 때, 그 다음 여기 케이스 추가를 통해서 두 개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으로 아래 버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명령, 이 네 개의 명령 추가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슬레이브 EV3에서 명령을 수행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케이스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메시지 블록을 불러오시고요. 수신하는 브릭은 화리트이기 때문에 화리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문자와 소문자를 모두 구분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은 그대로 AB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내용은 이제 사용자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BC라고 명령을 주고, 그 다음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B모터만 움직이니까 B, 오른쪽 버튼은 C,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는 BC가 모두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Stop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브릭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루프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레이브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슬레이브의 프로그램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수신하기 때문에 먼저 스위치 블록에 텍스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메시지의 수신으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메시지의 제목은 여기 앞에 있었던 메시지의 제목과 똑같이 ABC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순서는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 그대로 여기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브릭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하는 것처럼 BC, 그 다음 B, 그 다음은 C, 마지막으로 Back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는 여기 수신하는 브릭 이름처럼 대문자와 소문자를 모두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꼭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터 두 개가 각자 수행하는 프로그램 블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스톱은 B와 C가 모두 정지이기 때문에 B와 C의 꺼짐을 해놓고, 그 다음 B, C는 모두 정회전이기 때문에 켜짐과 켜짐, 그 다음 B만 움직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B 켜짐에 C 정지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C가 움직이고 B가 멈추고, 마지막은 역회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불러오셔서 파워만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얘도 똑같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곳에 루프를 씌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신 다음, 이제 로봇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는 저는 두 개의 EV3를 블루투스 연결을 해놨습니다. 서로 블루투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USB 선으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EV3를 모두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마스터 프로그램 먼저, 1번 프로그램이 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먼저 켜겠습니다. 그 다음, 슬레이브는 2번이기 때문에 2번 프로그램을 먼저 켜겠습니다. 이 다음, 처음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이 정지해 있다가 마스터 EV3에서 위쪽 버튼을 누르면 두 개가 정해전, 아래 버튼을 누르면 두 개가 역해전,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B만 돌게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C만 정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